나름 해 박수님 여보세요 재환아 나 방송중인데 나 그 카트라이더 컨텐츠 하다가 뭐 이제 괴식 먹방이란 걸 해 근데 이제 그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데 김재원이랑 닉네임이 1등 했거든? 아 그 미소천사 김대원? 어어 너랑 나랑 같이 그 민트초코에 스테이크 소스를 참가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먹고 나서 후식으로 두리안을 먹어야 돼 아 그 국회의원 김재원분이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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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 오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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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김재원의 게임 세상이 김재원 아 그래서 어 어떤가 해서 그러면은 나랑 내기하자 무슨 내기? 내가 지금 카트라이더 들어갈테니까 나보다 15초 늦게 출발해서 나 이기만 같이 할게 매부 형이 골라 15초?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상의해보고 다시 전화줄게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아 아 아 아 여보세요 난 그냥 살아 나는 잘 살아 아 재원아 안녕? 어 재원아 아 근데 니가 이기면은 나 머독이랑 이기면 돼 와우 그때 인생 끝나는 거네 어 그니까 그래서 내가 너랑 무조건 해야 어 맵은 그러면은 뭐 몇 판 선승제로 갈거야 그래도 5판 3선 정도 해야 좀 내가 이길 확률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아 유튜브 각을 뽑아 먹겠다 8분 이상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넣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쟤 맞아요 쓰벌 맵 고르세요 5판 3선 하세요 레디 하세요 레디 야야 잠깐만 5초 뒤 출발 아 근데 5초 너무 묵힌데? 3초 3초 아니지 5초 아니 이게 무한부스터라서 아니 진짜 3초 해봐봐 진짜로 4초 4초 오케이 4초 오케이 4초 4달러 오케이 오케이 4초 좋아 야 재원아 또 윈도우 몇스yu? 윈도우 10 오케이 몸싸움 내가 이기겠다 일단 가까이 오셔야지 이기던가 말던가 하시겠죠 어 그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거리가 안 줄어드는데? 거리가 왜 안줄어 드는지 알아? 왜 오 가자 얘 줄... 이게 줄어선다 이제 안돼에에에 그렇지 고추에 기운을 저한테 주소서 뭐야! 막아 막아! 돌아가! 몸싸움 내가 이겨! 몸싸움 내가 이겨! 동세 아! izations Cやüs 야 이 끙끙이들아 제가 이겼으니까 추천과 제발 아직 12시 남았으니까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형도 개 잡밥이잖아 아 재환아 너 잘한다 너 나 이맵 잘해 어 너 좀 잘한다 근데 이번 판 했으니까 다음 맵도 골라야 되는 거 알지? 내가 골라야 된다고? 어 자 어떤 맵을 할까 어! 그냥 이거 할 거야 이거 무브 맨날 이맵하고 있어 사람들 이거 4초? 그럼 5초로 할게 아냐아냐 4초 4초 4초로 해주세요 4초로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좀 빡센데 4초 빌리지 운하 가자 빌리지 운하 꿀이티 빌리지 운하 중간에 맵에 있는 의자 뒤에 가면 운영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 그거 보여주라 난 방송 안 끼고 있는 거 형이 보여줘야지 아 아냐 진짜 너 쫓아가야돼 오 여기 쫓아가졌나 어 재환아 그거 한번만 저 잠깐 멈춰볼래? 멈춰? 어떻게 멈춰 이거? 그 이제 R키 그 알파벳 R 키보드로 누르면 돼 키 R? R이 뭐야? 아 이 짓 부랄이요 정말 잤잉 재원이 웅아 빠졌대요 해봐 재원이 웅아 빠졌대요 에게 custody 미숙 귀여웠다 으언 민뚜기 여왕 아니 속인지끝 빠줍니다 이르케하면 얼굴 빨개졌어 아니 안좋아서그래 야 나 31살이야 웨 crafts 아 아.. 아 얼굴 뜨거워 이번엔 내가 봐줄게 5초 간다 아 3초구나 3초 3초 어어어 3초 3초 어 1초 줄여주는게 어디야 아 어디보자 그럼 다음 맵을 어어어어 응 레디해 운돈 죽었어요 3초 너 뒤졌다 너 와우 질라면 어어 어 출발 안줬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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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출발 아 너 이제 이제 시작이 나시오 어어어어어 어 금방 간다 어 글로가면은 터로 나가는데 민수해버렸다 야! 우와! 하하하하하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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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달래요 다왔어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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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죠 아 오랜만에다 재원 이렇게 막는거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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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포르쉐 민수 포르쉐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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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핡 dissert 엠 응 밀어버려 봉쇄죠 어 이건 어 봐주면 안 돼 너랑, 너랑 해야돼 ish 이거 봐주면 안 돼 거 너 잘 먹겠다 오케이 그럼 순멍 내가 고를게 민수 해변 드라이브 미치 해변 드라이브 가자 가자 민수 미치 그 욕 아니? 아니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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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나 3초 뒤에 갈게 먼저 가 자 이렇게 앞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오른쪽 하나 바퀴 돌아주시고 내리 부스터서 두고 바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앞쪽으로 빠진 다음에 빠르게 들어가주시고 그 다음 왼쪽으로 저쪽으로 가신 다음에 나무 사이로 들어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쭉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떨어지는 구간인데 오 민수가 뒤에 왔어요 자 이 민수는 무시해 줍시다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어 나보다 커트가 좋은 것 같은데 저거? 버근가? 그거 아니야 붕쇄 어 붕쇄 어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가 지금 박민수기 때문에 나를 붕쇄하려는 그 마음이 어찌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는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아웃코스를 따줍니다 아웃코스를 따주면 민수를 피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수가 저를 막으려는 개 심한 몸매라 할 건데 박재범 몸매를 불러줍니다 응 안통에 어! 안통하는 민수의 모습 카트라이도 꽤나 잘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잘 했으면 우승할 거죠 까지 왜 리탈리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앞으로 쭉 가주시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주시고 어어 정확하 여기서 아웃오오오오오오"! 안되게 lifecycle 귀엽다 호우 어 살았다 뭐하지 내가 잘 하는 맵이 나 동방 độ우 밖에 모르는데 아 나 그거 할 줄 알아 뭐? 그 옛날에 형 Vime 가서 침사 맞았던 맵이야 아 그게 빌리즈 고가의 질주 야 그때도 되게 엊그제 같다 내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면 한 번 더 군데가 응 안가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버리다니 아 그게 아니라 그.. 미안해 하지만 니가 아직 안가봐서 그래 내 장르 희망이 뭔지 알아? 내 장르 희망이 고깅기야 그 머독이가 내 롤모델이지 아 그래 그래.. 힘내 힘나? 나는 힘이 나지 나는 이제 잃을게 없어 진짜 잃을게 없어? 아니 아니 잃을게 많아 뭘? 아니 뭔지 모르는데 뭔데 아니 말하지마 시청자분들이 실망할까봐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하지마 그냥 말하지마? 아니 찔리는게 없는데 말하지마 내가 형 시청자였으면 되게 실망했을거야 여러분들 이게 부탄가스라이팅 아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이거 조심히 아이 시작하라고 뒤친다 오케이 가자 재원아 금방 쫓아가요 금방 못쫓아요 어 금방가요 너 인도 탈줄 알아? 예스 인도네시아 오 탔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엉 엉 엉 엉 엉 이산수도 했지마 이산수도 했지마 이산수도 했지마 이산수도 했지마 아니아니 자꾸 나랑 어 뭐하는거 어 어 어 재원아 이거 알지? 이거 2번판 내가 이기면은 너 나랑 괴징먹밥 같이 해야되는거 자 여기서 내가 가면은 이에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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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호호 어헉 어 민수 형 됐어 나 삐졌어 부정 추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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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지금 부정추발했다고 인생도 부정적으로 사는 형적 선수가 부정까지 추발 아니 아니 증거 있어 아니 안했어 아 지보기 이거 들어갑니다 자기가 부정추발했다면 지금 말하면 내가 봐줄게 아 안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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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레이 봐봐 기달라 기달라 봐봐 왼쪽 밑에가 시간이다 저거 시간해서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니 뒤에서 뒤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뒤에서 민수야? 어? 미쳤어? 재환아 재환아 대신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뭐 포르쉐 아니면 안 받음 그럼 받지마 이씨 좋은거야 그 저기 뭐야 주유권 3만원짜리가 있구나 하나? 요즘 주유값 올랐는데 3만원으로 되겠어? 그러면 3만원 받지마 그러면 그러면 개직하지마 그럼 그럼 하지마 이씨 5만원으로 줄게 이놈아 그럼 대신 다른거 약속해줘 어떤거 판판 다시 해줄테니깐 사과해 나한테 나한테 말고 시청자분들한테 왜 그때 시청자들은 나의 돈줄이다 그냥 돈으로 밖에 안본다라고 한거야 아이 뭔소리야 아냐아냐 나가나가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 진짜 여러분 저 그런 말 한적 한번도 없어요 아니 저 디스코덕 컸어요 아 진짜 그런적 한번도 없어요 정말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요거는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런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 아 아 그런적이 없답니다 진짜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아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어 머리아파 아니 이거 그런적이 없어요 어 어 아니 김지현 너 방송할때 보자 ㅆ아 나 그날 휴방이다 어 어 나 기잣다 쟤 전화해보자 한번 어 으흐흐흐 야 맨날 나랑 방송하면 아 맨날 짐 빠져있어 도지 쟤랑 어떻게 합방을 해야될까 아 네 여보세요 그러면은 괘씸호방 그 뭐라고? 무슨 뭐 하는거라고? 민트초코에다가 스테이크소스를 구워 구운 다음에 이제 그걸 막 섞어 닦아 괘씸호빵 그 뭐라고? 무슨 뭐 하는 거라고? 민트초코에다가 스테이크 소스를 구워. 구운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막 섞어. 닦아. 어, 그다음에 이제 드라잉이나 이런 걸로 수분을 증발시켜. 수분?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 그래서 그거를 또 먹어. 너랑 나랑 같이. 음,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목소리가 기운 빠져있어? 어, 아니 아니 무슨, 나 오늘, 오늘 간이 안 좋아. 어,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건강 관리하고. 어, 어, 그래. 알았어, 사과는 다 했어 시청자분들한테? 어, 그냥 그, 그 대가리 박았어. 아, 그래 앞으로는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알았어. 어? 어? 아니 여러분들, 죄가 잘못은 아닌데 대가리를 왜 박아요. 죄가 잘못은 아닌데 대가리를 왜 박냐고요. 잊지 말자, 나는 민수의 돈줄이다. 희생 14화.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스트리머 나락으로 보내기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본어로 나락하또라고 하지요. 일본어로 나락하또라고 하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